아니 저기 피! 여기? 아니 그거 이 씨제 뭐! 어? 죽었다 야 줘봐! 어? 미안 내가 추울게 야 너는 뭐 어쩌니까 이런 거 하나 치우려고 치마 입고 함부로 쪼그리냐 호미 너도 이런 거 여자한테 시키는 거 아니다 요즘 막 허가 점점 더 잘 생겨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와 레알? 복슬이 안녕 하이 어 뭐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오늘따라 아침을 잘못 먹은 나 속이 좀 안 좋네 아 그래? 감동아 아이씨 깜짝이야 넌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뽀 사실 너 때문이야 감동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요즘 너가 너무 부럽고 미워 친구로서 이런 감정 들면 안 되는 건데 하... 너가 너무 미워 마! 오복살! 응? 개동아 니 왜 오늘도 혼자 가는 긴데? 밥도 따라먹고 아까 말했잖아 잔말 말고 고마 따라온나? 니 고민있지? 응 고마 털어놔봐라 사실... 나... 맞고 좋아하거든 와... 맞나? 니 도라이가? 뭐...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다이가 그래서... 요즘 이유없이 금동이가 너무 부럽고 미워 나 진짜 못됐지 하... 뭐... 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? 마! 니 이제 열려드릴 때 아이가? 어른들도 지갑전 컨트롤 못하는데 우리 때는 당연한 거 아니겠소? 그런가? 그라도... 니 계속 금동이랑 잘 지낼 생각은 있는기지 당연하지 그럼 당사자랑 직접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노? 뭐? 이런 걸 어떻게 대놓고 싶다... 혹시 모르지 않겠나? 맞고 니한테 줄지도 야...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뭐... 내는 그라게 생각한다 아무리 지나다케도 사람은 굳이 말로 안 하면 모르는 것도 있는기다 칼 말로 안 하면 모르는 거? 그라고 니는 남보다 니를 더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않카나 그리 힘들게 살아서 이 힘겨운 세상 어찌 헤쳐나갈라꼬? 내가 해줄만은 끝 남기고 나머지는 야! 바르소 잘해볼나? 어디가... 왜 굳이 여기서 기다리래... 어디로 갔다 온다는 거야? 복수라 너 왜 여기 있어? 나... 나는... 그... 뭐... 그네 타면... 안되냐? 그건 아닌데 아까 배 아프다고 먼저 돌아갔길래 어... 그... 그냥... 그네가 타고 싶어서... 아... 그렇구나... 라고 할 줄 알았냐? 어허아... 너 뭔 일 있지? 딱 안 말해? 아... 알았어... 말할게 말할게... 뭐냐? 어디 말해봤나? 사... 사실...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내 마음이 자꾸 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...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그게 마음이냐? 오... 와임... 띵은... 원래 감정이란 건 다 그런 거 아니겠어? 나도 엄마가 좋아, 아빠가 더 좋아 하고 물어보면 아빠가 더 좋은데도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해 그래? 당연하지! 너는 시험 기간에 밤새고 공부해서 피곤해 뒤지겠는 등교길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시면 기쁜 마음으로 양보해드리냐? 너 시험 공부 안 하잖아 아가리... 빨리 대답이나 해봐 음... 피곤하지만... 양보해주고는 뾰족하겠지? 그래! 해주고는 이잖아 절대 해드릴 그 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양보해드리지 않잖아 왜? 뒤지게 피곤하거든 넌 편하게 꿀잠 자면서 가고 싶거든 근데 양보는 해줘야지 왜? 네 감정이랑 윤리는 다 하는 거니까 아... 그렇구나... 어떻게 사람이 지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니? 윤리에 어둡나지 않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감정을 품던 그건 네 자유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과 속으로 품는 감정은 엄연히 다르니까 아... 미친... 건동아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? 그러다가 네가 생각하기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네 감정과 방대로 억지로라도 실천하려고 하다보면 네 감정이나 마음도 무저져서 그쪽으로 길이 들지 않을까? 우리는 쉽게 그걸 마음이 변했다... 뭐 하는 거잖아 그걸 뿌듯하다고 되뇌이는 거고 나는 착하다고 자기암시를 하는 거지 원래 사람들은 다 간사하고 이기적이야 그래서? 뭘 그래서야 그러니까 너도 좀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지 넌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착한 아이 중후군도 아니고 네 감정이 솔직해지라 이거지 인마 내 감정? 솔직? 나는 막구를 얼마만큼 좋아하지? 아니 애당초 좋아하긴 하는 건가? 아니야 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막구에게 푸는 감정은 뭐지?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웃고 있는 얼굴로 나를 향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네 순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교태에 있고 싶어 너에게 닿고 싶어 아... 그런데 나는 막구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막구가 굳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나도 행복해 너는 막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도 사랑해 금동아 사랑해 어... 아... 나도 사랑해 자기야 그런 의미에서 막구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 에잉? 질리는데 확 그래 버릴까? 응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자 인연 손 넘네 유감 금동아 고마워 그냥 나 막구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좀 이기적이게 살래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인 거니까 결국 혼자 좋아하면서 썩히는 엔딩이네 복수리 답다 그마도 참 힘든 길 선택해뿐네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만 아프고 상처 입을 텐데 자기는 상처 입어도 남한테는 죽어도 못 준다 이거 복수리지 엄마 생각보다 매운 내강 아이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에휴... 둘 중에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나를 욕해라... 응 니 버러지 뒤있나 진짜? 오메 무쇼 살려줘서 그건 그렇고 용키도 알았네 복슬이가 맞고 좋아하는 거 나는 원래 눈치가 빠르다 뭐 저 가스나 안장에다 가겠지만